자,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! 아! 코라와 만나자 일단 미세를 와서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에너지 하나 먹고 뭐야? 오야 잠깐만 EHS님 어서오세요 아! 밑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저기구나 아 저걸 어떻게 하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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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잠깐만! 아유! 아우앟 쯧 지금은 못하네 야 이거 조금 많이 주는구나 음.. 가 그냥 빨리 가 흐흐흠 허어 흠흠 에너지가 점점 차는건가 점점 에너지가 차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왁스야 이리 가 홀리고 쯔그쯔그쯔그쯔그 아아 나이씨 텔레포트 할 수 있나? 아아 텔레포트 못하네 텔레포트 못하네 텔레포트 못하네 어퀴 스읍 흠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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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쳐서 죽이는게 더 많이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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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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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나 폭탄만 안나오면 되는데 좋아 죽였다 야 데미지마라 진짜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더 차는거 같애 조심조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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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우리나라 여기서 아래 어 여기도 보물상자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지마 어어어 오케이 저기한테 한대 맞으면 겁나게 아프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씩 차니까 다행이다 좋아 어어어 조심조심 위스트로 오우씨 쎄쎄쎄쎄 쎄쎄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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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네 쎄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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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얘를 싸워야..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 아이고 에에에야 아에에에에이 제기라 진짜 조심하구요 어어어어어어 어디까지 날라가냐 어 침묵이야 어 Oke 아유 또 침묵이야 어어어 아이고 푸우c 아아 왕은 한 번에 죽일 데가 없네 음 그리고 전기보다는 불기둥이 좋을 것 같애 건너뛰기가 있었지?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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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자꾸 침묵이 걸리네 아이고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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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침묵이야 아아 힘들다 힘들어 어 건너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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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건너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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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아이고 뭐야 건너뛰기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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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처음 주시니 어이구! 아아 야! 먹었는데! 아 이게 자꾸 침묵하고 그거하고 걸려가지고 왔다갔다 그러면서 먹어야 돼서 이게 참 거시기하네 일단 안맞는다는 생각으로 침묵을 해놓자 어차피 마지막 거의 죽기 때문에 아이고! 아유... 어으! 어어어어!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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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너지 먹었는데 에이씨 너무 어렵다 일단 피해! 일단 피해! 일단 피해! 피해! 아이고, 진짜! 잠시만 지금 조금씩 채우죠, 스테미나를 잠시만 아이고! 오! 잠시만 야야야야야! 쯧 어이구! 아아... 정말 힘들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! 오!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이고 좋아 이렇게 좋으시니 에너지 에너지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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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예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마 한 번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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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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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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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why I left you. I am sorry, Kola. I should have trusted you, I should have told you. I just... I thought you would abandon me. I'm here now, my love. And I will never leave you again. And you? Кто-Qui-1. You help drive that demonic pressure's way to drive I owe you. Actually, you can repay that debt right now. You worked with General Gaius. 그리고 내가 그 곳에서 따라해 주기를 바라 내가 말했을때 그 부분이 있었던 건... 그건 쉽지 않습니다. 그냥 눈의 왕이 있는 곳은 여기다 두 번째 영역은 멀종위기에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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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영역을 지키게 되기를 그는 정조가 였다고 하네 이 눈의 왕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겠냐? 눈의 왕이 있는 곳은 그들뿐이지만... 그런데... 뭐? 뭐? 무언가를 충전하는 곳에서 가장 큰 상체를 제공하여 영웅을 제공하여 저는 전국 Gaius으로 발견했습니다. 모든 사람은 죽을 수 있었다, 하지만... Ginger? 당신은 이슈가 말하는거에요!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게됩니다. 만약에 당신이 이 Ginger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슈가를 찾을 수 있는 그의 Moonbloods... 그럼... 더욱 빨리 빨리 시간을 해야 됩니다. Ginger 이미 시작한 우리에게 시작합니다. 그런데 What about the barrier? 그의 다이정이 그의 지문이 그가 내가 다행히 수 있었습니다. 이 검은 모든걸 살고 있는거같아 이 검은 모든걸 살고있는거같아 레베로 레베로 음 레베로 보냈네요 역시나 휴지 역시나 휴지 가장 중요 음 음 자 퀘스트 먼지는 먼지로 무덤 입구에서 상태를 막는 그게 어디야 일단 왼쪽으로 쭉 가서 일단 나가야겠네 으흠 상재험 잘 마이 캔다 응 응 액션 액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예정자가 뭐지 도대체 얘도 문블러드 그 일족인거 같은데 그냥 문블러드 일족 상점 잠깐만 음 뭐 더 좋은거 만들게 있나 없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게 가장 좋은거 같애 이것도 그렇구요 숙령 기술사의 반지 어어 음 어 이거 만들 수 있네 이거 차구요 이거 팔고 방어 조금 나리더라도 공격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하나 더 만들자 응 숙령 기술사 견습 기술자구나 저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팔고 펜던트도 뭐 더 좋은게 있나 오! 방어력이 겁나게 올라가지만 회복도 올라가네 왜냐면 공격하고 방 공격이 떨어지네 공격이 조금 많이 차이나는데 하지만 회복이 회복이 플러스 살아 좀 더 좋은거 같애 이제 팔자 아 텔레포트 스톤 이 정도 사구요 하나 더 살까 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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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비싸다 화상을 체류 어 화상을 체류하는거 있구나 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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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팔개 좋아 어 이건가 아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왜 못 올라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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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가자 역시 일반놈들 사용대할때는 불기둥이 좋은거 같다 또 레벨 5했어? 음.. 공격 어허허허허허허 아 진진진진 좋아 오오 오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우 한도 맞을 뻔했다 흐흠 여기에 지금 목표 갖다 했네요 뭐지 뭐 가는길 있나 아 이쪽 챕터4 진실 여기서 뭐 이것저것 알려주려는 알려주려는 가운데 흠 스나이프하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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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이 애들이 레고력이 꽤 돼요 웬만했을 때 잘 안죽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불기둥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얼음나라니까 속성같은게 있으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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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흝 흠 흠 흠 음.. 아 저 밑에 뭐 있는거 아니야? 뭘까 근데 뭘까 지금 지금 이제 많아가지고 도저히 막 나와야된다 막 그런걸 알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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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어 어 아 요겐이들 빨라가지고 뛰어다니네 와 여긴 좀 더 화려하게 쏴야되네 전기로 쏴야되려나? 반대편은 갈 수 있는 길이 있나? 눈바라 때문에 잘 안보여 시야가 가리고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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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워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뭐 가는 길이 생던가요? 그건 아닌거 같은데 어? 저거 뭐야? 어 이건 뭐야? 우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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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개나 왔다갔다거리네? 어 저 보물 아 보물 먹었지? 어 여기도 보물이 있단소인데 음 음 어 이거? 야 저기 위로 위로 가는 길이 있다며 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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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일로와봐 일로와봐 빨리 와봐 얘를 도움을 받아서 얘를 도움을 받아서 어 위로 위로 가야되는데? 어 위로 위로 가야되는데? 아 아 불기동은 불기동은 못 올라가나? 이거 불기동 타고? 씨 말도 안되는 생각이 없네 이거 어딘가에 쓸 데가 있겠지 어? 어? 없어졌네? 어? 없어졌네? 어? 아 어? 어? 뭐 뭐 뭐 뭐 오 오 벌써 레벨럭 방어 올리고요 어어어 다 왔다 여기도 보무상자가 있다는데 근데 저기도 보무상자가 있다는데 보무상자가 어디에 있다니까 보무상자가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어 저 위에 있다 아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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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구나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요 이 얼음 얼음같은거 이거 타고 얼음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위로 올라 아하 여기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나보구나 아하 아하 저쪽에 있네 씨 더 가야되라 이제 에 어어어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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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뭔가 기술을 하나 주려나? 아니다 여기 타고 올라가는거 같아 어어어! 아 저 기술있다 기술있다 아이고 이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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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어 더블 점프 오케이 야 그래 그래 아하하 아하하 이제 갈수 있겠다 다 여기 반대편으로 가면 꽤 나왔죠 야야야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데가 있어 어? 여기 반대편으로 가는 데가 아 아 이리로 가야되는데 흠 음 겜지가 너무 약하다던데 야 드디어 올라왔네 야 다 없어지면 어떡해 핫도그다 핫도그다 아 여기도 못내려갔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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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 된다 드디어 갈 수 있는건가 됐다 어어 저기라 잘생겨 아까 여기 끝에 송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송자 B A N X N X 스노우 셔트 스노우 셔트 스노우 셔트 스노우 셔트 뭔가 네 부족하네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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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도 보문상자가 있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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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문상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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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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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두개나 B Y A Y X X 흠 먹을건 하나도 안되네 어..파괴는 뭐 어쩌고에 반지라고? 공격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나머지가 엄청 느러 회복이 음... 12개 그리고 뼈 아이고 모자르네 잠깐만 이런식이라면 소재 구매 음 음 그건 안되네 어? 잠깐만 이 밑에 저 동그란게 다 없어지면 아 있구나 하나 더 있었구나 뭐가 더 여기 어 됐나 뭐가 더 있으려나 아 저기 뭔가 밑에 또 있다 밑에 가는 데가 또 있다 여기 이거 말고 밑에 없네 뭐 어디에 있다는거지 없는데 더 갈대가 없는데 더 갈대가 뭔가 있는거에요 아이고 아 이쪽이구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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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히힛 레벨아웃 자 피가 어느새 630까지 올라갔네 음 저 위에 뭐가 지금 하나 더 봄상자가 있네 아 이쪽으로 못가네 밑에서 떨어져야겠네 이 쪽 말고 저쪽으로 가는 데가 또 있나봐 이 쪽 말고 저쪽으로 가는 데가 또 있나봐 아이고 아 레벨이 아 뭐야 데미지가 1식밖에 안달았다는데 뭐야 이쪽 못가잖아 위로 갈 수 있.. 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가네 이쪽으로 못가고 저거 어떻게 갔지 내가 이쪽으로 아 여기 갈려다가 말았었지 참 아 아 나이스 겁나게 피해야 되네 음 아 나이스 으오후후후후zzo 사상 70씩이야 워낙 큰거 맞았다 에너지가 점점 찰거야 왜그래 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너우 Oh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미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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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 뭐 어떡해 떨어지면 끝이야 빠져나가지 못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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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웃겨 또 또! 아 바보같이 죽네 계속 어! 어어 뭐야! 아 자꾸 여기 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계속 주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오이터 오이터 각도병의 반지 야 어 이거 만들 수 있다 회복이 틀려 두 개만 더 뼈 회복이 전혀 틀려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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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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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